고생하는 곳 자막봇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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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밥 보러 앉아야 하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돼지 입맛집이네 저때 좋은 기다 지걸 벗이 노는거 같다 그래 우와 이게 우수야 오우 맛있는데 하나 할까? 진짜 전라도 김치다 하나만 뜯어줄거야 원래 그치 주문하고 맛있을거 같다 특힛 참기름 됐다 와 군내 많이 난다 진도 맛있을거 같은데 소원한 맛일거 같은데 음 이게 일시에 안맞이 나야되는데 살아있네 뭐가 따로 먹은다고 다 먹은거 같다 나한테 인식을 알았다 여기가 생물이 있다고 우리 시생각 인식이 됐다 이거 여기가 또 오자 와사리 여기 주가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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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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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냄새에 이렇게 꼬시노 어? 어디야? 다 먹었나? 야 이걸 또 설명해야돼? 아무 과기라